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균의 가르침이라는 총주제로 4가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다가 감염된다?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먹다가 감염되는 병이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치사율 100% 이것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1986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세계 각곳에서 광우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오스만큼 병의 전파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잠복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한 4년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우병은 먹다가 죽는 병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심장병 예방에는 쇠고기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독감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류독감입니다. 2005년에 참고를 한 독감인데 조류를 먹는다고 해서 오리나 닭을 먹는다고 해서 독감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류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감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수만 마리의 오리나 닭을 사육하는 종업원이 닭이나 오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염이 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세계적인 유행성 조류독감이 되는 것이죠. H5N1이 있고요. 그 다음에 H5N6가 있고 H5N8이 있고 H7N2가 있고 H7N9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들이 또 함께 길러지는 돼지들 그리고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겼는데 그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 이제 유행성 조류독감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와 접촉했을 때 걸릴 수 있는 병이 무엇일까요? 일단 돼지도 H1N1 돼지 독감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에 생겼던 이것도 유행병이었죠. 돼지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들이 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맞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또 그 바이러스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 또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종업원에게 전파가 되면 그 바이러스를 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해서 돼지 독감이 이제 또 세계적으로 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를 접촉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접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돼지를 먹기 위해서입니까? 돼지를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 질문이 이제 돼지나 다른 육류, 먹다가 걸리는 전염병이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한국인의 그 통계를 보면 1년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육류를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51.3kg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몸무게가 초등학교 학생 2명, 한 1학년 2명을 합친 그런 몸무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돼지고기더라고요. 24.4kg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한 명 정도의 몸무게가 되는 육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돼지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독감도 있지만 또 다른 질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그 독감을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돼지를 많이 사육했을 때 그 사육하는 과정에서 돼지와 접촉이 심하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옮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간접으로 이제 걸리는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걸리는 질병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차렸죠. 여기 돼지를 잘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무슨 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손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조직의 근육 속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모충은 실외 정육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냉장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선풍기가 있죠. 그래서 고기가 이제 썩는 것을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본인들이 더워서인지 이 더운 환경에 선풍기를 켜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실제적으로 고기도 상할 뿐더러 독감 바이러스를 썩는 그릇이다라고 논문의 발표가 될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인큐베이터, 배양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돼지의 임무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짐승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더러운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 인간 입장에서는 병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다양한 좋지 않은 것을 음식으로 먹고 돼지 자체는 해독을 잘하고 잘 살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 몸속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바이러스의 유전인자가 섞이면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돼지를 키우거나 사육했을 때 이러한 돼지의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면 인간이 돼지가 뿜어내는 바이러스를 호흡해서 우리 몸속에 침투하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사회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과 격리시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사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세정대도 없었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돼지와 가까이 접촉을 하고 또 가까이 접촉한 것뿐만 아니라 먹게 되면 그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0년 전에 활용됐던 사회법이긴 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보다 앞선 성경 여러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박쥐 시장의 장면인데 땅바닥 위에 헝겊 조각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다양한 야생 짐승의 죽음을 올려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박쥐가 있고 오리도 있고 다양한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쥐의 날개를 먼저 뜯고 그 다음에 박쥐를 손질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장갑도 끼지 않고 그냥 손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얼굴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하면 코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호흡기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100%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기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말을 통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입부장에게 생긴 아가씨도 박쥐를 먹는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박쥐를 나는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런데 사실 굳이 사람이 먹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동굴에 가가지고 박쥐를 대량으로 잡아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을 텐데 아마 비싼 돈을 주고 아마 박쥐를 먹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죠. 사실 이 박쥐는 야생으로 살 때 많은 바이러스와 많은 병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박쥐는 박쥐의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또 박쥐에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또 바이러스의 일생을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낙타도 그렇고 사양고양이도 그렇고 천상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병균에 노출되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모든 생태계의 모든 동물과 짐승들과 사람을 위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원래 계획은 움직이는 모든 것, 하늘의 나르는 독수리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은 푸른 풀을 식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존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코로나 바이오스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또 짐승이 서로의 근육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운을 나누게 되니까 그 기운과 싸우기 위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소개 드리는데요. 블룸버그라는 경제 신문에도 번역하자면 유행시대에 먹는 법은 아보카도와 같은 것이 유행해야 되고 삼겹살은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휴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나무가 주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 식물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진정한 영육관의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휴자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먹으면 감염된다 하는 질문으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어떠한 식생활을 가지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